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번째 썰은 아까 고민사연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를 따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고민사연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 이 낮은 분들의 고민사연을 듣다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 아까 그 사연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과거에 집착을 하는거 과거에 집착을 하고 타인 비교 타인의식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SNS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번째가 과거 집착 두번째가 타인 비교 세번째가 SNS 중독 요 세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명이 아니라 북미니뿐만 아니라 그전에 자존감 때문에 멘탈 때문에 이런 고민사연들 그 저한테 오면 얘기하면 내가 물어봤어 혹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냐고 하니까 맨날 한대요. 오늘 또 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삭제하라고 했죠. 탈퇴하라고 근데 대체로 대체로 SNS 보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낮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얘기인데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SNS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으면 그냥 지우세요.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SNS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눈팅도 하지 마세요. 눈팅도 하지 마.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SNS 하실 분들 뭐 뭐 얻는 게 뭐예요? 네 얻는 게 뭐야? 저는 얻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내 관심을 유도하거나 나의 어떤 일상을 공유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긴 하는데 요즘엔 SNS의 어떤 그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해요. 역기능 네 특히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상처도 많이 벗고 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 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보를 공유한다고요? 무슨 정보를 공유한지 모르겠네요. 왜 하면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NS는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거 절대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나도 SNS를 지금은 안 하고 있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했는데 그냥 잠깐 봤는데 느끼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고 왜 다 잘나 보이지? 유튜브도 넓게 보면 SNS입니다. 근데 순수한 목적이 SNS는 아니에요. 왜냐 SNS에 나오는 것들이 글보다 이미지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나온 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잘 나온 거 좋은 데 간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면 좋은 척 한 거 이런 것만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민낯에 다 까발린 SNS 본 적 있습니까?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 그만둬가지고 힘들어 그만뒀어. 백성을 오제 했어요. 오래 해가지고 할 거 없으니까 SNS를 딱 켜. 키면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애들 나랑 같은 학교도 나이 또래애들이 뭐 어디 가서 놀러가고 있다거나 맛있는 거 먹고 있다거나 여행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 입장에서 보면 BMW 이제 핸드 사진 딱 찍혀있는 거 있다거나 이게 남자랑 여자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뭐냐면 여자분들은 보통 그런 거 여자분들은 왜 그런 거 있죠? 여자분들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 항상 그 거울 전신 거울에 사진 찍어요. 약간 몸매가 드러나는 그 레기스 같은 항상 사진 찍어. 예 플래시 딱 비춰가지고 사진 찍는 거 이거 진짜 많죠. 물론 그거 자기가 좀 느끼고 싶어 인정받으려고 올리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뭐 여행 가면 항상 여자분들 몸매 드러나는 거 있죠. 그런 이제 사진 가가지고 맨날 사진 찍고 잘나는 거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항상 맛있는 거 먹어. 밥은 안 먹나 봐. 쌀을 안 드시나 봐요. 맨날 뭐 고기에다가 맨날 뭐 아이스티 이런 거 먹어요. 그것만 보면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요. 남자 입장에서 어떠냐. 남자들은 외제차 같은 거 예 뭐 BMW 벤츠 같은 거 벤츠 핸들에 남자 사진 국룰이 있죠. 카푸어들 예 왼손에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포시 얹으면서 오른손으로 이제 핸들을 핸들을 운전하는데 그 오른손에 시계가 보여야 돼. 시계 보이면서 사진 찍잖아. 그거 국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도 천지입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낮은 사람은. 왜냐. 그런 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나보다 다 잘나있으니까. 그럼 그거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살고 잘나가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왜 백수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될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다 잘나가는 사람들 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멋지게 살겠어? 그게 다 본인의 전체의 모습을 생각합니까? 아니잖아.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존감이 낮 낮으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냥 믿어봐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SNS상의 이미지를 고시 곧대로 믿어버립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내게 아닐 수도 있고 합성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디서 남의 사진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낮은 분들은 이걸 다 믿더라고. 제가 얘기 아무리 붙잡고 얘기를 설득이 안되더라고. 나온 대로 다 믿더라고. 그래서 고민사연도 보면 대체로 그래. 내 주변 사람들 페이스북 보면 다 결혼했고 잘나가고 돈 많이 버는데 남의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류의 고민사연도 많이 봤죠?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봤죠? 얼마 전 일 있었고 얼마 전 몇 개 있었죠? 이걸 호되게 뭐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남의 인생을 꼴랑 사진 몇 장 가지고 판단하냐고 안 그래요? 아니 웃기지 않나? 이미지 사진 몇 장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진 몇 장 말고 아는 게 뭐가 있어? 자존감이 나뉘는 사람들은 그냥 의심도 안 하고 다 믿더라고요. 다 믿어요. 내가 그런 분들 보고 이런 말 했죠. 아니 거기 사진 몇 장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의 전부라고 저게 진짜일 거라 판단하냐고 하냐고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게 진짜니까 올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게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객관적인 변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 네 이미 자존감이 낮아지고 뭔가 시야가 좁다 보니까 그냥 저게 있는 것만 그냥 저게 있는 모습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려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옹졸한 마인드인 걸 알잖아요. 네 믿을 거 믿어야죠. 저는 SNS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 여자분들 몸매 사진 찍은 것도 실제로 봐야 돼. 네 여자분들 요즘에 뽀샵 전문가가 많아가지고 어플도 뽀샵이 많아요. 허리 2, 3인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리가 짧은 걸 하고 사진상에서 팔등신이야.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자분들 많이 있잖아. 허벅지가 나보다 두꺼웠는데 어? 얘가 이렇게 마른 거야? 뭐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NS 상에서 그래서 하면 안 돼. 왜냐? 구분이 안 되니까 어차피 믿을 거잖아요. 믿지 마세요. 믿을 거 믿으셔야지. 이미 SNS는 조작과 과장 어... 그리고 과대포장 이런 것들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세 번째는요. 자 SNS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중독이 되면 그만큼 자존감 시간 소모가 커서 내 인생에 일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박상원님 어색 막았습니다. 네. 이게 문제야. 그냥 자존감이 나으신 분들이 중독이 돼. 아, 그냥 사진 몇 장 보고 치워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어. 그냥 뭐 잠깐 보는 게 습관적으로 봐. 네. 틈만 나면 봐요. 틈만 나면. 뭐 잠깐 몇 분 보고 치워야지. 이게 아니라 몇십 분씩 보고 있어요. 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 빨라오 누르는 사람 되죠. 그럼 거기 것도 볼 수 있잖아. 이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 뭐하고 있을까? 계속 꼬리불기하듯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 엄청 소모되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으면 내가 내 원래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그만큼 많이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서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봤던 거 또 보고. 맞아요. 봤던 거 또 보고 그 댓글 적으신 분도 또 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어. 한 번 보면 사진 한 장 보려고 왔다가 밑에 것도 보고 아래 것도 보고 계속 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 사진 보고 이 사람 예쁘네. 그럼 또 클릭하고 또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 시간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걸 못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공감하실까요? 잘 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잖아. 그러면 자는 타입 놓쳐버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불면증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수면 부족 현상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 쓰면서 스마트폰 하면 너무 밝잖아요. 밝으면 잔상이 남는다만 잔상이 남으면 잠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봐야지 하다가 10개, 20개, 100개, 200개 보면 이미 30분, 40분 심하면 1시간 지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상생활이 안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사회에서 안 좋은지를. 특히 자존감 나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할 거야. 더 많이 볼 거야. 더 많이 보고 더 찐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내 멘탈적인 에너지들 그리고 나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시간들 다 여기다 갖다 붙는 겁니다. 갖다 붙기 때문에 내 현실 인생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항상 졸리고 늦게 일어나고 딴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노력적인 부분 그런 걸 다 불신하게 되고 에이 열심히 살아야 뭐해. 노력해봐야 뭐해. 일해봐야 뭐해.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게 돼.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 많은데 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는 사람 많은데 열심히 이래가지고 뭐하냐고 이런 생각하십니다. 삐뚤게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자전거 나는 사람은 더더욱 더 SNS를 하면 안 됩니다. 아예 발을 담그지 마세요. 아 잠깐 보고 빠져야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삭제하시고 안 보는 게 본인 인생에 본인 멘탈 건강에 좋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